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돈은 빅테크로 흐른다 저자이자 미국의 그래프티 자산운영 대표 애덤 시셀은 경제적 혜자를 갖춘 빅테크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한국 증시에서는 네이버를 주목했습니다. 다만 AI 시대 최대 수혜 기업인 엔비디아 독주가 계속될지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심영주 기자가 직접 만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가치 투자에 대해 논하는 책 돈은 빅테크로 흐른다를 쓴 애덤 시셀은 이데일리 TV와의 인터뷰에서 빅테크 성장성을 강조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본격적인 성장기를 맞이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벤트가 이슈전자입니다. 미국에서 이슈전자입니다. 그러면서 빅테크가 글로벌 경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셀은 경제적 해자를 갖춘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면서도 모든 테크 기업이 해자를 갖춘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증시에서는 네이버를 해자를 갖춘 기업이라고 평가하며 네이버를 거북선에 빗대 표현했습니다. 또 반도체 산업은 이미 경쟁이 치열해 엔비디아의 독점 체제가 이어질지 예단할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개인 투자자들은 분산 투자보다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더불어 인덱스 펀드나 테크주 뮤추얼 펀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